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지갑이 있어요? 지갑이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가방이에요? 가방이에요? 2번 오늘 수영장에 가요? 오늘 수영장에 가요? 3번 어제 어디에 갔어요? 어제 어디에 갔어요? 4번 이 바지가 어때요? 이 바지가 어때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6번 오랜 만이에요 오랜 만이에요 오랜 만이에요 오랜 만이에요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파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어디가 안 좋으세요? 열이 많이 나고 목도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열이 많이 나고 목도 아파요. 8번 여기 앉으세요, 손님. 어떻게 해 드릴까요? 저 파마를 하고 싶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손님. 어떻게 해 드릴까요? 저 파마를 하고 싶은데요. 9번 아저씨, 저기, 학교 앞에서 세워 주세요. 아저씨, 저기, 학교 앞에서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400원입니다. 5,400원입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침대와 식탁 맞으시죠? 다시 들으십시오. 이사 날짜가 2월 7일인데 그날 배달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침대와 식탁 맞으시죠? 네.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요. 11번 12번 야구 잘해요? 아니요. 야구는 잘 못하지만 축구는 잘해요. 아니요. 야구는 잘 못하지만 축구는 잘해요. 아니요. 야구 잘해요. 11번 13번 눈이 많이 왔군요. 네. 이번 겨울은 춥고 눈도 많이 오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눈이 많이 왔군요. 네. 이번 겨울은 춥고 눈도 많이 오네요. 14번 이 분은 누구세요?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어머니이고 오른쪽은 누나예요. 이 분은 누구세요?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어머니이고 오른쪽은 누나예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우산 있어요? 지금 눈이 오는데요. 아, 우산 안 가져왔는데 퇴근할 때는 안 오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아, 우산 안 가져왔는데 퇴근할 때는 안 오겠죠? 16번 드시고 가실 거예요? 포장해 드릴까요? 먹고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드시고 가실 거예요? 포장해 드릴까요? 먹고 갈 거예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민수 씨,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주말요? 어쩌죠?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도서관에 가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시험이 끝난 후에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민수 씨,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주말요? 어쩌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도서관에 가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시험이 끝난 후에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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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고향에서 친구가 와서 공항에 마중 갔어요.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학교에 못 오면 먼저 연락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왜 학교에 안 왔어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고향에서 친구가 와서 공항에 마중 갔어요.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학교에 못 오면 먼저 연락 주세요. 19번 이 영화 봤어요? 네. 지난 주말에 부모님하고 같이 봤어요.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부모님과 같이 보려고 해요. 네. 나이가 많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수연 씨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영화 봤어요? 네. 지난 주말에 부모님하고 같이 봤어요.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부모님과 같이 보려고 해요. 네. 나이가 많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수연 씨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20번 민수 씨, 제가 어제 부탁한 책 가져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네. 이번 주말까지 보고 다음 주에 돌려줄게요. 네. 다 보고 다음 주에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제가 어제 부탁한 책 가져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이번 주말까지 보고 다음 주에 돌려줄게요. 네. 다 보고 다음 주에 주세요. 네. 다 보고 다음 주에 주세요. 감사합니다. 21번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빨리 써야 해서요. 저는 주문하고 이틀 후에 받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노트북 어디에서 샀어요? 저도 사려고 하는데. 아, 저는 인터넷에서 가장 싼 곳을 찾아보고 주문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빨리 써야 해서요. 저는 주문하고 이틀 후에 받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요즘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요. 네, 일이 많아서 쉴 시간이 없어요. 밥도 잘 못 먹고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요. 네, 일이 많아서 쉴 시간이 없어요. 밥도 잘 못 먹고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조금 쉬면서 일하세요. 바빠도 조금씩 식사는 꼭 하시고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23번 수연 씨는 항상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수연 씨는 항상 신용카드만 사용하십시오. 네, 맞아요. 저는 현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신용카드는 사용하기가 쉽고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연 씨는 항상 신용카드만 사용하십시오. 수연 씨는 항상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현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신용카드는 사용하기가 쉽고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만 사용하기가 쉽고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만 사용하기가 쉽고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24번 새로 이사한 집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주 좋아요. 집도 좋지만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좋아요. 저도 공원 근처로 이사 가고 싶어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새로 이사한 집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주 좋아요. 집도 좋지만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좋아요. 저도 공원 근처로 이사 가고 싶어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어린이 도서관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영화를 하루에 두 번씩 상영합니다. 도서관 이용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어린이 도서관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영화를 하루에 두 번씩 상영합니다. 도서관 이용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5번 26번 26번 프로iler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려고 해요. 수연 씨는 방학 때 계획 있어요? 저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은 지난 학기에 가서 이번 방학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보내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예요? 저는 여행을 할까 해요. 그래요? 어디에 갈 거예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봐서 해외여행을 하려고 해요. 수연 씨는 방학 때 계획 있어요? 저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은 지난 학기에 가서 이번 방학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보내려고요. 27번 28번 28번 29번 505 31 31 31 32 33 34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보세요? 민수 씨, 요즘 많이 바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수연 씨 결혼식에 오시죠? 네, 이번 주까지는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수연 씨 결혼식이 2시죠? 그런데 그날 제가 다른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쯤 도착하세요? 그래도 결혼식장이 멀지 않아서 많이 늦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결혼식장에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니까 제가 민수 씨 자리도 맡아 놓을게요. 여보세요? 민수 씨, 요즘 많이 바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수연 씨 결혼식에 오시죠? 네, 이번 주까지는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수연 씨 결혼식이 2시죠? 그런데 그날 제가 다른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쯤 도착하세요? 그래도 결혼식장이 멀지 않아서 많이 늦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결혼식장에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니까 제가 민수 씨 자리도 맡아 놓을게요. 고마워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봐요. 29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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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минут 3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